에피소드 스파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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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스파키민 아 나 이거 잘 엔젤 윗 브로큰 윙스 에피소드 10 에피소드 11 10위를 막 건너 뛰어서 10위까지 깼는데 10위를 클리어를 못한 상태네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그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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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미션 미션 런처가 있어야 런처를 갖고 와야지 그러면 실드가 필요한게 아니죠 이거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어 어 자 가자 도니 형님 도니 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우 고우 에피소드 10 엔젤 윗 브로큰 윙스 에피소드 에피소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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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아 저기 갑시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 target should be somewhere at that outpost analysis complete analysis complete analysis complete analysis complete vite yunom 그래 여기 네 다 mês 지시 지시 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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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동할거래요 이동할거니깐 굳이 가서 잡을 필요는 없고 많이 타고 이걸로 바꿔서 이비지가 앞으로 가있죠 오고있네요 오고있고 일단 요놈들 말고 저거 뭐야 어디로 가는거야 어어어어 여기 아니었냐 아무튼 이상한 데로 가네 야 어디가 왜절로가지? 아 이걸 청소 오이씨 누구게 당겨오오오 오오오오 어? 됐고요 아이고 저거 부숴버려야 돼 근데 지금 부수는 건 좀 위험하겠죠? 지금 부수는 건 좀 위험하겠죠? 오오오 얘네가 여기 출발 했을 때 뵈니 미찬이니까 아.. 그럼 이거.. 그.. 저기.. 구가할거라 뭐야 이쪽으로 오는데? 뭐 이쪽으로 오지? 날 봤나? 자 좀 멀리 앞서가있죠 예 앞서가서 어? 죽었어? 아.. 다른 플리즈나가 죽었다는거지? 아.. 죽일래였으면 왜 차례에다 해오고 왔겠냐구요 그쵸 자 여기서 어떻게 할거냐면 제가 분명히 얘네 여기서 출발할거라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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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완전 부숴어요 자 아아 워워워워 워워워워워워워 아 뭐야 어? 아아 미치겠네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되지 체크포인트에서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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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야 그러면 아하 여기서부터 가 다행이다 아하 오오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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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이 자꾸 실패 이거보다 더 어려운것도 있겠는데 흥 copper R presidente killed 어 일로 오면 안되는데? 야야 왜 일로와 에이씨 말 운전하기 좀 짠 나네 어? 아 완전 터져버렸구나 아 왜 이라? 아 그치만 아 왜 이라? 아 네 아 이거 왜 이라? 어? 어 이거 운전 왜이래? 얼렐렛? 지금 못 데려간다 아 이거 키보드.. 키보드 에러구나 키보드 에러 어 됐다 그냥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라는거야? 피즈너 콜맨 어.. 말락이라고 불른.. 시켜라 구조에서 아 그냥 구조만 하면 되는건가? 얘를? 잠깐만 얘를 끄집어내봐 끄집어내고 간단하네 어? 안돼? 왜? 차를 무조건 타야되는거구나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어디로 가야되지? 금전으로 가야되나? 어? 어? 잘 모르겠네 게리.. 아이.. 긴장! 긴장! 빨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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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못 매달아요 차에 다 부서 어떻게 해야되나? 우리도 안팔해 주사를 내버린게 낫겠는데 음.. 뭐 이래? 야야야 레넨 챙겨 야 레넨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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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한마리 너 한마리 너 한마리 너 한마리 땡큐 신사는 양식을 써서 고마워 아 얘는 사람이구나 아 죽은 놈이구나 아 얘는 사람이구나 아 죽은 놈이구나 그래 하여튼 하아 아참 이게 위협 앞뒤로 위협 요소가 있어서 아니면 저 군까지 가야되는건가 잘 모르겠네 분명히 위치시켜서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어 경계를 하겠는데요 쟤네 그냥 대놓고 잡을게요 그리고 대놓고 잡기 전에 공급을 받구요 공급받은 다음에 대놓고 잡을게요 잠시만 칼타워 들어가는건 위험하고 링칭으로 하면은 이렇게 대긴 되는거다 공급받은 먹자 냠냠냠냠 야 니네는 인마 내가 대놓고 올지를 올리라고 생각 안했지 지져 대놓고 죽이잖아 기다려봐 인마 자리 나이스 아 저놈 교신하기 전에 작살 내버렸어요 자 저 아 아 아 지금 내가 봤때 군 저!! 군까지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럼 가야지 어우 그냥 시원시원하게 통관 저기도 저 궁도 제가 궁전도 대박 살릴게요 이거 잡아볼까? 잠깐만 이거 잡아볼까? 잠깐만 너 올라와봐 올라가봐 올라가봐 아니아니아니아니 에헤이 여기여기여기여기 세고기이 아 꼈다 아이짜 에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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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럭스 으으 지겨발이야 야 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 야 내가 그냥 숨어서 올 줄 아냐? 쥐새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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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와봐 쥐새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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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좀 할게 야 이 진짜 이 아저씨를 어떻게 구해내야 되는거지 그러면 아 어떻게 이렇게는 못구해내는거니? 어우 진짜 신기하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얘네 올려보내면서 왜 쟤네 올려보내지 못하는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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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되나? 들려나? 이걸 부셔버리면 어떨까? 에피소드 12 부터 깨고 10을 지금 하는거에요 이거 좀 이상해가지고 자 이사람을 데리고 대체...이거... 이사람을 데리고 대체 어디로 가야되는데? 일단은 뭐 들어왔고 이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여기 뭐있냐?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펜 먹고 궁전 들어가면 뭐있냐? 궁전 들어가면 뭐있냐? 다이아몬드 같은 곳도 없고? 다이아몬드 같은 곳은? 그곳에 가면 뭐있냐? 음... 음... 도대체... 이 차를... 얘를 끄집어 내려도 풀톤으로도 안되고 풀톤으로도 못 올려보네 그럼 얘를 어디까지 데려가야? 이게 좀... 깍다고 하네 여기까지... 그냥 가다보면 되나? 어디 위치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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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리로 그냥 가면 되나보다 도대체... 도대체... 이게... 바로 안된 법 쿨.. 얘를 찾아서 구출한다는데 쿨톤으로 띄워버릴 수도 없고 난 여기 어디 난두고? 차 자체를 갖고 올려보내야 되나? 난 이게 업데이.. 업데이드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 마더베이스, 디벨로먼트 디벨로먼트를 해야되나 그러면? 아, 웹폰이 아니고 아, 글쎄.. 지밸먼트 한번 가보자 풀톤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는건가? 풀톤, 풀톤, 풀톤 야, 풀톤 어딨어? 에이치 핀타잼이 말고 풀톤이요 오오오오 어디있어? 여기 없네 여깄다, 풀톤 디바이스 디바이스 서플라이트가? 어? 나 풀톤 원래 있는데 왜 풀톤.. 셀프 마켓 드랍은 무슨 소리야? 어,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풀톤이 있는데 난? 아아, 이걸 업그레이드 하라는 말인건가? 아아, 이걸 업그레이드 하라는 말인건가? 오오오오오오 그릴은 업그레이드 하라는 말인건가? 어, 그릴이 안되는데? 어허우 참나 안돼 안돼 이 미션은 뭐지? 일단 얘를 구했고 아니면 풀톤 업데이트가 안되는게 있나?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디벨로먼트 플리즈 스페시파이어 프로젝트 풀톤 디바이스 에모 업 24개에서 12개로 아냐아냐 카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풀캠나 다운그레이드 아아 이 툴은 이미 아니 최고로 디벨로먼트 말고 그러면 잠깐만 미션 소프라이 트랍 아니 에모 풀톤 말고 에모 아이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뭐 풀톤 디바이스 아니죠 아니 이건 다 있는거고 차 자체를 뜨집어 올리라는거야 뭐야 넌 툭하면 넘어지니 안마 넌 툭하면 넘어지니 안마 아 분명히 랜딩존이 있어야 되거든요 랜딩존이 없어 특별히 뭐 어디에 위치시켜서 쟤를 올려보내라는건지 난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네 이 궁전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건가 바다 c dia c weekend quando dos 그 다음 영상에서 폴 폴 擅 폴 폴 폴 폴